셋! 안녕하세요. B to me, 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! 하이! 멜로디! 사랑해, 멜로디! I love you too. 음악방송 할때는 색깔이 있는 속옷 입지마라 스타일리스트한테 아주 속한 모습 노래 그리워던 하루가 다 지났어 뭐야 여기는 노래 그리워던 하루가 다 지났어 뭐야 잠깐만 왜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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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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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m75cm를 가뿐하게 넘으며 금메달 획득 남자 높이 뛰기의 제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아육대 뉴스 엄재인입니다 뉴이 이러한 아귀엽다 안녕 공 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아빠 곱은 숨듣네 엄마 곱은 나의 숨듣네 애기 곱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사람들이 제가 빨간 팬티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레드 민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본인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속옷 색깔을 한번 공개를 한다면 그게 빨간색이야 무슨 색이죠? 오오예 오늘 코옷색매 아 맞아 B A P 이 자리에서 본인의 속옷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? 뭐지? 진실을 지켜줄게요 나의 멋진 몸으로 써더니 제 시각 세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